언제 적어? 언제 적어? 네겠어요. 알겠는데? 더 épisode! 안녕! 안녕! 다 챙겨요, 다들! 누구나? 하고 싶은plement! approximately 22. 야, 좀 갔나 용지? 용지! 넌 좋아요? 알 맞아요? 좀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, 저기? 야, 한 팀이 이뤄던데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가겠냐 대표가 한 마디씩 해주셨다 저는 지민이가 해주셨습니다 아... 저희가 이렇게 끝장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룸메이트인 제이홉 씨와 또 막내 정국 씨와 좋은 케미,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미! 고마워! I love you! 다크블루를 대문으로 다 칠해요. 그리고 한 면을 노란색으로 포인트 주는 게 더 나지 않아요? 어떻게, 어떻게 볼까요? 예를 들면 다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아, 약간 포인트를 그렇게 치자고? 그러면 일단 다크블루 다 칠해봐. 다크블루 다 칠하고 노란색 부분을 이렇게 어, 비! 괜찮을 것 같아? 태형이 의견을 받자. 나 이런 거 하는 거 있어. 어, 지금 태형이 작품 들어가기 시작했어. 남자! 태형이 작품 들어가기 시작했어. 봤어? 됐어! 그래, 좋아. 너한테 맡길게. 맞냐? 모르겠어요. 오, 태형 좋아! 오, 태형 좋아! 저 알죠? 알까기 쪽은 또 제가 고수잖아요. 어, 허비 형 잘하는데? 그렇지. 오케이, 두 개를 일단 한 번 해봐. 끝에서 끝 맞추기 가능? 아, 나는 가능하지. 아, 나는 가능하지. 아, 아니야. 실력 다 죽었네? 준비 시작! 으아, 왜? rahat! 하나, 둘, 셋! 자, 핫한 사항. 선거지 먼저 할자란, 파이가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형이 될 거 같아. 설마ня. 설마ня. 하나, 셋. 해, 셋. sunset, 셋. 정국이 나아! 정국이 나아! 정국이 나아! 정국이 나아! 여기 아파! 여기 아파! 열쇠 영차? 옆에다가 그렇죠? 왼발 쭉 피세요! 왼손 마주보는 손 만세해! 마주보는 손 여기? 여기! 여기 여기! 어디에陽수? 사장님? 아! 아! 저거 엄마야!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이케 쏙으로! 아아아아아악! 이게 다 부서라 몰라! 아아아아아아아악! 뭐야!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해요? 제대로 된 건 여기서 하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약간, 이래도 돼? 얼른 안 와요? 얼른 안 와요? 어? 어? 그래, 그러자. 내가 갈게요, 오케이. 야 근데 나 그림 잘 못 그린다. 너 내 그림을 믿는 거냐? 네가 그림 그리는 게 낫걸? 근데 이게 옆에랑 이제 경쟁 대상이에요. 어... 그릴려... 그리라고 나보고? 어? 야 이 친구가 안 나왔지? 한 번 먹어봐. 뭐 없어? 갑니다. 웃겼어. 감사합니다. 배우를 조심하자. 자 들어가시고요 지금 흥냄, 괜찮아 오늘, 오늘 에그 한 번 물어봐 오늘 끝나고 오케이 오케이 오늘 끝나고 오케이 흥냄 오케이 들어가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흐흐흐흐흐 오오아아아아아아아 오오아아아 너무 고맙다 저 tähän 아이 이거 grupp 아이 저거 sab yawa realmente 이거 얘기하면 돼 다음点 그 순은 굉장히 geez 아기스라고 하지 이런걸 누가 흑돌이야 흑돌이 유리예요, 오목은. 좋네요. 시민이 형. 뭐하세요? 어? 시민 씨. 이거는! 나 진짜 나.. 나 진짜 어떡하지? 아니 방위심에서 방위심. 아니 이 집에서 치는 거예요. 아, 네가 떨려. 호기 형. 이번에 호기 형은 뭐 안 올리나요? 저요? 형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. 원 버스 같은 거 한번 올려줘야죠, 형님. 원 버스 라이브 한번 보여주세요. 원 버스 라이브 한번 보여주시라고요? 제이홉 난 나의 기름! 시작돼! 기름 칠! 제이홉 난 나의 기름! 시민이 형 머리 되게 과자같이 생겼어. 시민이 형 머리 되게 과자같이 생겼어. 아 진짜 콧물 나게 왔는데 이 친구. 효자선부터 과자 나왔습니다. 여러분 오늘 오시는 사람들은 과자 같은 내 머리와 효자성 같은 내 머리를 볼 수 있어요. 그렇죠. 11시 6분이고요. 5시 6분이고요. 이건 저 생일... 뭐 8인가요? 아 내가 이거 쓰면 사격 쓰래. 현정국 선수. 현정국 선수. 내가 좀 어려운 게. 한 사격했지. 삐입. 너무 밝은데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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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게스트 V. 오늘의 게스트 V. 오늘의 게스트 음악 틀어주세요. 아 잘 맞다 뮤직. 형 불러주면 되겠다. 옆에서 놀아. 옆에서 춤추면 되겠다. 나 필박스 해줄게. 여기. 몇 개의 상태라고 마실지. 하하하하. Minnesota. 하루 잘했네. 좋아도 이상 88점 할 때. 뭔가 본인의 마음을 어필할 때 어떻게 어필하고 싶으세요? 뭐.. 취임대로 넣었죠? 아.. 그러면 부산에 가져나는 미더낫도로 뭐라고 표현할래? 뭐고? 뭐고? 전라도는 뭐라고요? 뭐고? 이번엔 안 돼 3주년 기념의 교육 우리 시작 오오오오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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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한데 뭔가 한 번만 더 부딪힐게요 우리 시작 오요오요오요 제욱 씨 인사하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욱이 다 오늘 물줄 알았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밤 이전에 살짝 달랐어요 오오오오오오 야! 야! 야 이거는! 어이! 야 이거는 뭐이! 어이! 관신용 물 받다가 나왔어요 와 야! 야 오늘 빠진 뭐야! 저 이분에 나랑 같이 산거잖아 너 건대기 모자 파고 싶다 아! 모자 달아 놓고 하면 모자 달아 에헥 아... 진짜 이분은 꼭 낳아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분이었는데 드디어 오셨네요 이 손이 힘든데요 이 가늘고 길다라고 고운 손 이 발 이 약간 힘을 약간... 뭐랄까요... 좀 웅장한 발 이 머리 이 블랙헤어라고 보시면 이제 지민이 아니란 말이죠 흠 항상 일어날 때 못 체크를 한 번 해요 아하 그렇지 일어나면서 하지 나도 엄마 알았지 평화! 평화부터 외치고 일어나면서 평화부터 외치고 평화! 일어날 때 어? 바로 평화부터 외치면 평화! 아아 아하하 무슨 일은까!!! 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